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15페이지 도막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막방수는 이 방수 도료를 수혜에 발라서 보통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세 번 칠합니다 그래서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도막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막방수는 멘브레인 피막방수 중에 하나죠 얇은 불침투성의 막을 형성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멘브레인 방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막방수 도료의 막이죠 얇은 막을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멘브레인 방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도막방수의 장점적인 측면, 특징에서 장점 기본적으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도막방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엇이다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막방수에서 장점적인 측면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에서 가장 대두가 되는 것, 시공이 용이하다는 것은 특히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하다는 겁니다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시공이 간단하다,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하지만 보수공사도 용이하다는 것 보수공사가 용이합니다 이것이 기본 장점적인 측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수법에 대해서 이거죠 이 도료의 막을 형성하다 보니까 가볍죠 경량이라는 거예요 경량이 된다는 건 가볍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공법도 가능하죠 위에다가 보호 누름을 해주도 되지만 노출공법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하주차장 바닥 끝인데 가보시면 노출되어 있죠 도색, 칠현화재 그래서 보통 지하주차장 바닥에 쓰고 있는 것이 에폭시 도막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공법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코팅공법과 라이닝공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코팅공법은 단순히 도료만 도포해서 우리가 하는 공법이 코팅공법이에요 그 반면에 라이닝공법은 유리섬유나 합성섬유에 놨죠 이런 망상포 이것이 유리섬유나 합성섬유에 망상포 이것이 바로 보광포에 해당이 된다 보광포, 망상의 포, 그래서 이런 보광포를 대고 한다는 게 이런 망상의 이런 포, 보광포를 대고 우리가 적층에서 도포해서 하는 공법이 바로 라이닝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닝공법이 균열, 도막의 균열 방지에 아주 효과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께 유지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 라이닝공법이 비용은 비싸지만 좋은 공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보광포라는 것은 이겁니다 도막의 균열 방지나 특히 도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나 또는 경사부에서 도료에 흘러내림을 방지 목적으로 보광포를 설치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광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보광포는 이제 겹침이 50mm 정도 해주면 됩니다 겹침은 기본 50mm 정도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수의 겹침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거기 216페이지 4번에 방수제의 조합, 비빔, 점도 조절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자 2액형형 방수제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2액형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주재료가 있고 보통 경화제를 갖다가 같이 혼합해서 그러면 이것이 1액형은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르기만 바르면 되지만 2액형은 우리가 혼합을 해서 바르는 것이 2액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혼합을 할 때 전동기를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동기 회전 속도가 크거나 출력이 크면 이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막 돌리면 기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계란을 어떻게 막 돌리면 거품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 이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포가 발생하면 피놀의 원인이 돼요 그럼 나중에 돌을 칠했을 때 도막 공사했죠 그러면 나중에 이 기포가 있기 때문에 이 도막이 빨리 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빠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린 전동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회전이 느린 것 그래서 2번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방수제 점도 조절을 해야 되죠 너무 뻑뻑하면 칠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도 조절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희석제는 방수제에 대해서 5%입니다 그래서 5%를 꼭 체크하시면 된다 제일 하단 줄 있죠 216페이지 하단에 5% 희석제는 5%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217페이지에 7번 내용 알아두시면 된다 7번 그래서 이제 좋은 시공 시 온도를 올릴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를 올릴 때는 방수제를 직접 가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용기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는 간접 가열 형태로 가주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시공적인 측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도포가 기본적으로 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도포 해주고 나서 우리가 접합부 이염타솔 조인트 처리를 하고 나서 219페이지 보강포 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강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219페이지에서 보강포 개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실 것은 보강포 붙이기는 이렇게 가주자는 겁니다 보강포 붙이기는 특수 부분을 먼저 붙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치켜올림 부위 같은 오목 모서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를 먼저 해주자는 거예요 치켜올림 부를 먼저 처리해주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해주자는 게 많겠죠 그래서 특수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포의 겹침은 우리가 50mm 한다겠죠 50mm 우리가 한다는 점 방수제의 겹침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방수제 도포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아단의 5번의 방수제 도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두실 것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피놀이 생기지 않게 해서 1번, 2번 동일하죠 치켜올림 부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1, 2번은 치켜올림 부를 특수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치켜올림 부를 먼저 처리해주고 나서 평면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만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평면부를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 개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공정과 겹쳐 바르기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말고 다른 위치에서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도포 방향을 악공정의 도포 방향을 직교에서 설치한다 자,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하도를 갖다가 칠할 때 하도를 X축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는 이렇게 Y축으로 다시 진행하고 중도, 두 번째 그리고 다시 상도는 다시 X축으로 이렇게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교에서 실시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겹쳐, 이어바르기는 기본이 백미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잘 모르면 방수에 겹치면 기본이 백미리다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본으로 방수에 겹쳐 바르기나 이어바르기 폭은 100미리 기준에 잡아 두시면 된다 자, 그런데 보강포 겹친 폭하고 혼돈을 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돼요 보강포는 50미리에요 얘는 방수가 아니잖아요, 방수청이 그래서 방수의 기본은 100미리가 기본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자, 10번이 나옵니다 2, 4, 5, 6, 7, 8번째 주 10번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 220페이지 220페이지 요 내용은 시방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참조 거기 해놨습니다 자,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제와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이 자, 과거는 아래에서 위로 됐는데 지금 그 10번 내용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다는 점 자, 이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출제됐지만 완전 답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제하면 답이 없음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서 이 내용이 새로 바뀌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번 내용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자, 6번에 계량아스팔트 방수 치트 방수 공사 나오죠 계량아스팔트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팔트 방수가 너무 다층 방수법이죠 그래서 공사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실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간편하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이 계량아스팔트 방수 치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계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공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량, 보통 시트에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하고 이 계량아스팔트 시트하고 이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20페이지가 있고 222페이지 보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있죠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보통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약간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합성 고분자 시트가 조금 더 얇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계량아스팔트 시트는요 이 토치로 갖다가 이제 가열해가지고 용용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0페이지 보면 자, 계량아스팔트 부착해서 1번이죠 토치로 계량아스팔트 시트 뒷면과 바탕면을 균일하게 가열해서 계량아스팔트 용용시켜서 사람 손을 눌러붙이는 방법이에요 얘는 접착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눌러붙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1번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딱 한 번 냈어요 역사상 한 번 냈고 그리고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토치로 가열해서 용용시켜서 둘러붙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계량아스팔트 시트는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법에 따라서 시트를 두 끈 걸 한 장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시트를 두 장 부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량아스팔트 시트는 그 반면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시트를 한 장만 부착합니다 접착제로 한 장만 부착하고 그런데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시트를 몇 장 한 장을 할 수도 있고 두 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법에 따라서 그래서 한 장을 하면 시트가 두꺼워지고 두 장을 하면 시트가 좀 얇아집니다 2.5mm짜리를 보통 두 장 이렇게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시방서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그 완전히 뭐 수치나 이런 게 좀 바뀐 것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자 계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상호강 겹침폭 해놨죠 그래서 이것은 길이 방향으로 100mm 정도라고 해놨는데 이게 200mm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폭이란 단어는 뭐 그냥 단어만 폭을 이제 앞으로 폭이란 단어 나온 건 다 너비라고 뭐 글씨 장난친 거죠 풀어서 쓴 겁니다 너비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mm 이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길이 방향의 개념이 200m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프린트 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충 그래서 길이 방향이 200mm로 바뀌었습니다 길이 방향이 자 200mm 200mm로 바뀌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폭방향 너비방향은 동일합니다 10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어떻게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에 가도록 해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그래서 물매 낮은 위치에 시트가 겹친 시 아랫면이 오도록 접합한다 그래서 문장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매가 있을 때 시트 이제 이렇게 부착했을 거 아닙니까 물매 아래쪽이 당연히 아래 가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물이 흘러 내려가겠죠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 자 특수부위 나오죠 특수비 그래서 특수비 처리해서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목 모서리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자 계량화 시트 덧붙이기 앞서서 미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폭은 너비로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폭 너비 너비 문제가 그러죠 그래서 너비 200mm 정도 시트를 먼저 덧붙여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덧붙여 주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잘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죠 그거와 같이 그래서 일반 평면부보다는 먼저 특수부위 처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정확히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나옵니다 자 이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페이지 222페이지에서 자 이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일반적으로 이 방수의 장점은 방근성 이 나무의 뿌리 같은 게 뚫고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방근성이 우수한 것이 바로 이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의 장점이에요 방근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를 옥상 녹화 방수에 사용합니다 옥상 녹화 방수 공사 쪽에 사용해요 그러면 최근에 아파트의 옥상을 정원화 시키고 있죠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 뿌리가 방수층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가 방근성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래서 옥상에다 이 방수 공사를 보통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는 시트 한 장만 부착한다고 했죠 얘는 시트 한 장만 부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한 장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두 장 부착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두꺼운 거 하나 쓰면 보통 한 장 부착하는 거고 두 개를 쓰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 두 장 얘는 한 장이고 특히 얘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접착제를 도포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 보면 시공에서 프라이머 도포하고 나서 접착제 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접착제로 부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부치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통일합니다 합성고무계 전면 접착 그러면 합성고무계가 있고 합성수지계가 있어요 합성고무계 개념이 있고 합성수지계가 있습니다 합성수지계 공무계가 있고 수지계 제품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합성고무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일반부 시트 부치기 전에 미리 보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오목 모서리 같은 특수 부분에 보강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든지 전에 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합성고무계는 일반부 시트 부치기 이전에 미리 오목 모서리 지켜온 특수 부분에 보강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성수지계는 예외예요 그래서 이 합성수지계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수지계는 해놨죠 일반 시트 부친 후에 오목 보록 모서의 성형고정물을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부 시트 부친 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일반부 시트 부친 후에 하는 거예요 얘는 부친 후가 되는 거예요 전이 아닌 얘는 후에 오목 모서의 특수 부분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주의깊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 두실 것이 이 부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7번에 시트 접합은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위에 가도록 해 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될 겁니다 공사를 할 때 물매 아래쪽 이렇게 되죠 위에 시트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흘러내리겠죠 이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항고무계야 비가항고무계야 염화비닐 수지계에 따라서 겹침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항고무계는 기본 우리가 방수의 겹침의 기본 100mm를 기준 잡아서 그대로 갑니다 100mm 그런데 비가항고무계의 경우는 바로 70mm가 됩니다 70mm 비가항고무계는 70mm이고 그리고 염화비닐 수지계는 40mm 개념이 됩니다 40mm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3페이지 보호미 마감적인 측입니다 보호미 마감에서 합성고무계 전면 접착은 도료 마감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밑줄 꺼십시오 도료 마감이 표준이니까 보호 마감에서 그러면 도료 마감이 표준이니까 보통 이 경우는 물매적인 측면이 보호도료로 마감할 때는 물매가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호도료 마감일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호누름을 안 하거나 도료 마감일 때는 기본적으로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의 물매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실린공사 개념이 나옵니다 실린공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부분이 실린공사죠 최근에 건축물의 외벽을 조립을 하다 보니까 재료의 철회사의 조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조인트를 갖다가 무슨 처리해 줘야 됩니까 줄눈 처리해 줘야 되죠 그 조인트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실리콘 산다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실린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줄눈의 상태 조인트 줄눈의 상태에 대해서 해놨죠 엇갈림이 없고 단차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벽 보시면 입자로 쫙 되어있죠 단차 없고 쫙 균등하게 딱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223페이지 하단에 줄눈 바닥의 상태에 대해서 해놨어요 워킹 조인트 워킹 조인트는 줄눈 바닥에 저 이면 접착 줄눈 구조를 워킹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워킹 조인트는 사실 이 개념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재료가 외벽 재료가 서로 만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주보는 이 줄눈 바닥은 부착하나 마주보는 이 면이죠 이 면하고 여기 두 개면만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줄눈 바닥은 접착을 시키지 않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링제를 공사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실링제 이렇게 공사했을 때 마주보는 두 면은 접착시키고 이 줄눈 바닥은 접착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 그래서 워킹 조인트는 이것을 워킹 조인트라고 합니다 마주보는 두 면만 접착시킨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노노킹 조인트라고 하죠 노노킹 3면 접착 줄눈 교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노킹 조인트의 경우는 이렇게 마주보는 두 면이 아닌 것까지 바닥까지 접착시킨 거예요 그럼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 이 3면을 다 접착시킨 거예요 마주보는 두 면하고 이 줄눈 바닥 이것까지 다 접착시킨 거예요 3면 접착구려 이것이 논 워킹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논 워킹 조인트 이거는 워킹 조인트의 개념입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워킹은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면 이면 접착입니다 이면 접착 그리고 논 워킹 조인트는 세자죠 그래서 3면 접착 이렇게 글씨 숫자로 헤아리시면 됩니다 세자 두자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기본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4페이지 보면 시공관리적인 측면이죠 여기에서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저온에서는 공사해서는 안 되겠죠 저온은 기본 5도씨가 됩니다 5도씨 이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저온식 우리도 공사 안 하죠 추운데서 얼굴에 도장공사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저온 개념은 기본 5도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방서나 이런 거 쓰신 분의 법적 지식에 따라서 어떤 분은 5도씨 이하라고 하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5도씨 미만이라고 하고 있고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온은 우리가 공사를 중단한다 이걸 기본 잡아두시면 되는데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고온은 기본 30도씨입니다 기본 30도씨 이상을 뜻하게 됩니다 더울 때는 그리고 구성부제 표면 온도는 여러분 30도만 되더라도 구성부제 표면은 유리 같은데 외부 온도 있죠 이거는 태양열의 복사열에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0도가 아닌 50도씨 이상이 되는 겁니다 50도씨 이상일 때 공사를 중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5할 때 공사하면 안 되죠? 5 5 기준은 85%입니다 85%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상이라고 열거하고 있죠 이럴 때는 공사를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개별적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시공적인 측면 나오죠 시공적인 측면에서 나옵니다 재료미 시공기기 확인을 하고 공사 안 했을 때 피착면 확인하면 되죠 피착면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착면이 더럽거나 이물집으로 있으면 청소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백업제 충전이나 본드브레이크 발음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백업제하고 본드브레이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백업제는 줄눈 깊이를 조정이 필요할 때 안에 충전하는 재료가 백업제였죠 백업제 소정 위주로 유지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재료가 백업제였습니다 그런데 본드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인 테이프형 재료가 본드브레이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재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를 발라야 되겠죠 마스킹 테이프가 시공 중에 바탕제 오염 방지나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부착하는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죠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때 마스킹 테이프를 잘 활용해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링 공사만이 아닌 내가 어디에 뭘 칠한다 공사를 정확히 하고자 할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딱 부착해 놓고 내가 여기까지 공사 딱 하고 딱 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칠한다고 하다가 옆에 자꾸 옮겨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고 나서 여기에다가 바탕에다 프라이머 도포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거죠 여러분들 시멘트 계열 방수 아니고는 다 프라이머 도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나 실링 방수 전부 다 도막 방수 있죠? 다 합니다 프라이머 도포해 주고 그리고 실링제 조제해서 근 준비해 가지고 실링제 충전하면 되겠죠 충전 시에서 실리콘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극으로 마감을 모양을 다듬어야 되죠 마감하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양색 및 보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너무 길죠? 그래서 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길게 낸 게 미장공사 순서 한 번 낸 게 제일 길었거든요 순서 중에는 그래서 난이도 어렵게 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맞추는데 주의할 것이 4번, 5번 있죠? 이쪽에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4번, 5번, 6번 있죠? 이런 데 조금 주의해서 좀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26페이지 제 2절이죠 2절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봉사는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ieri 5 quan급 고rts